오늘 하나님 음성 듣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모친께서 약 14, 15년 전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한쪽 다리. 그때 서울에 오셔서 그쪽 잘하는 데라고 특별히 찾아가지고 와서 수술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우리 모친이 이렇게 인공의 시간을 오래 지내셔서 참는 데는 아주 대단히 은사가 있는 분이거든요. 잘 참아요. 제가 봐도. 어지간한 것은 병원 신세에 앉으시려고 하고 그런데 견디다 못하니까 다리가 도저히 관절이 다 달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아플 정도가 되니까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병원은 잘한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수술을 한 다음 날 가봤더니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호수를 꽂고 피를 뽑아내고 있는데 그런데 꼭 이렇게 이 시간에 해야 되는가. 좀 상체가 아물면 좀 한두 주 있다가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막 눈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내 눈에서. 너무 땀을 뻗뻗을 해. 한겨울에.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꺾을 수가 없으니까 기계를 갖다 대고 다리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꺾어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하지 않으면 다리가 영원히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참으시고 하셔야 된다고. 막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를 낙물고 기계에다 올려놓고 하루에 몇 차례씩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굽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퇴원하셨어요. 한 2년쯤 있다가 사람이 인공관절을 넣으면 반드시 반대편도 수술하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쪽을 아무래도 힘을 못 쓸 거 아니에요. 바른 한쪽도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다가 더 힘을 몰아서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다시 반대편 다리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서울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서는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령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절망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시골의 중소도시에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또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술을 했어요. 한쪽 다리를. 그런데 그 몇 년간의 의학이 발달했는지 아니면 그 병원은 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쉽게 수술을 하고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거기는 막 이런 걸 안 꺾었어요. 강제로. 지금 어떠신가? 지금 결과반. 그때 강제로 꺾은 다리 있죠.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수술 안 한 것 같아. 그런데 그 꺾지 않았던 다리 있죠. 그거는 완전히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 꺾여. 표는 안 나는데 왠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쪽 다리는. 그래서 한 15년 되셨는데 남의 다리 꺾은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는가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영적인 원리도 그런 원리가 있다. 영적인 원리. 우리가 힘들어요.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고 타협해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취해 버리면 그 순간에는 어떻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짧게는 몇 년 안에 길게는 주님의 목전 앞에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제가 선순환, 악순환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 세 번째 하는 것 같아요. 영적 선순환이 있고 영적 악순환이 있다. 삶이 힘드시죠? 요즘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어떤 서울신학대학 다니는 그분이 졸업한 전도사님인지 어떤 분인지 그분이 글을 올렸어요. 이분이 사역을 할 때 설교를 하면서 나도 그걸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사역을 하다가 그만두고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세상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만 하고 했더니 무슨 경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 자식은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취직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택배회사의 일용직으로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그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물류 옮겨주고 분류해 주는 그런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교회 사역만 할 때는 아침에 눈 떠서 성경을 보면 자기 사모님이 일을 하셨나 봐요. 힘드시니까. 밖에 나갔다가 오후에쯤 들어오면 그때까지 정신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놀랄 정도로 그리고 충만했다요 자기가 그렇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신앙 서적이 있고 충만했어요.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는 왜 새벽 기도를 안 나올까 기도해야 되는데 왜 예배를 이렇게 쉽게 빠질까 왜 이렇게 도무지 기도들을 안 할까 그런 마음이 이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설교에 그게 묻어나오는 거예요. 즉 정지하는 설교를 계속 이분이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물론 사랑이죠. 막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설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사역을 중단하고 세상에 가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힘든 일을 자기가 새벽 기도를 못 나가게 되라는 거예요. 자기가 도무지 새벽 기도가 새벽에 일어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이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많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내가 성도들의 삶을 너무도 모르게 모르고 내가 설교를 했다. 이렇게 힘든데 성경을 본다? 알 머리는 알아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안 따라가는 자기 몸이 피곤하니까 여러분은 승리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런데 또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리 꺾는 것이 힘들다고 그 고비를 못 던기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다리가 불편한 거예요. 자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그러나 잔인하게도 저는 그래도 주님을 붙잡으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면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에서 추락합니다. 힘들면 주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손과 발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집에서 따뜻하게 밥해 준 거 먹고 빨래 그냥 던지면 그 다음날 어머니가 해주시고 그렇게 철없이 살다가 고등학교를 객지를 학교를 갔는데 3월 초에 학교를 갔는데 얼마나 춥고 밑에 내려가지고 학교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1km를 올라가요. 언덕 베기를 막 숨이 차 가방 메고 7시에 갔다가 10시에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도시락 두 개 차디찬 거 도시락 싸가지고 요즘같이 옷이 두툼한 게 있습니까? 교실에 난로를 피워주기를 합니까? 바람은 숭숭 들어오고 한참 사춘기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집은 갑자기 떠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또 1학년 1반 1학년 1반 제일 꼭대기 3층 그 찬바람 몰아치는 제일 이쪽 구석에 1반이라고 거기에 창가에 딱 자리를 앉았는데 얼마나 춥고 바람소리는 싱싱 들어오고 객지 생활에 힘들고 전부 낯선 아이들 중학교 때는 키가 내가 50 몇 번씩 있어요 60번도 하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절반밖에 안 되네 키도 폼도 못 재겠고 얼마나 힘들어서 그건 힘든 것도 아닌데 지금 따져보면 밤에 찬밥 도시락 두 번째 거 까먹고 7시쯤 돼서 3층에 찬바람 쐬고 이렇게 서있는데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전쟁 안 나나? 김일성이는 못 오고 있어? 확 내려와 버리지 너무 힘드니까 지금 생각하면 힘든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망갈 자신은 없고 학교에서 도망가 버릴 자신은 없고 토요일은 왜 이렇게 안 오는지 토요일만 오면 집에 내려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 꼭대기 학교 올라가가지고 전쟁 안 나고 뭐하나? 그렇게 철없이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힘들면 믿음도 식어져요 꺾인다고 그러면 힘들어서 기도가 쉬고 예배에 쉬어버리고 말씀 떠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성령의 능력이 시그러질 때 그러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고 어렵다는 이유로 주님과 멀어지면 영적으로는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세상에 더 눈이 돌아가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격길로 갑니다 그러면 또 더 힘들어지고 이것이 그래서 또 주님과 멀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또 세상에서는 더 안 풀리고 힘들어지고 계속 이것들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이 악순환의 고리 중에 어느 한 시점에 사도바울처럼 터닝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돌이켜서 선순환의 고리로 점프할 수 있는 능력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다 그런데 기도가 식었다 주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 됐다 그런데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팍 들어오면서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오늘 저녁에 성령에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힘을 얻어야지 내가 이리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반등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고 찾고 내가 죽더라도 주님 붙잡고 죽어야겠다 이런 결단과 내가 기도하다가 죽어야겠다 내가 예배하다가 죽어야겠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겠다 내가 말씀 지키다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만 하면 주께서 힘 주십니다 주께서 능력 주십니다 주님이 환경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또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더 주님께 매달리고 이것이 선순환의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선순환의 구조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시편 126편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저는 그걸 그림으로 그려봐요 머릿속에 울면서 씨를 뿌린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운다?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예요 자식을 땅에 묻었던지 아니면 죽을까 살까 고민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씨앗을 뿌리나 이것이 마지막 내 씨앗일 수도 있다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 그런데 이 지혜로운 농부는 울면서 씨를 뿌렸다 울면서 씨를 뿌릴 때 가을에 결실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무슨 소망이 있고 나중에 가을에 뭘 결실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깨워서 정신을 차리고 밭에 가서 씨를 뿌릴 때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씨를 울면서라도 뿌리지만 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매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승의하는 날이 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수 있거든요 사람과도 대화가 통하는 관계가 있어요 만나면 그립고 또 말이 통하고 더 이야기하고 싶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만나고 싶지 않은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이게 서로 단절이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말만 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속 편하다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참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통하는 사이 말이 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말이 도무지 안 되는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통하는 인생이 있다 통하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막혀 있는 인생 일방적인 관계 이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민숙이 12장에 보면 참 부러울 할 만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그 고라당이 반역을 일으켜서 미리암이 이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함으로 이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모세를 밀어붙입니다 그때 모세가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민숙이 12장 3절에 표현하기를 모세의 온유함이 치면에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서줘요 모세가 엎드려 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숨어 버리면 주님이 나타나신다고요 우리가 잠잠하면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모세가 딱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변명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할 말도 없는 거예요 모세가 딱 엎드려 버리니까 주님이 누가 내 종 모세를 건드느냐 주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시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꿈으로 환상으로 내가 말을 한다 그런데 내 종 모세는 내가 대멘하여 말한다 이런 사람 있냐고 말해요 이런 사람 모세가 금은 부하를 가져서 복이 아니에요 모세가 큰 나라를 소유해서 복이 아니에요 모세가 받은 복 중에 복은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대화가 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내가 모세 외에는 누구하고도 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때로 하나님이 답답하고 또 그때는 말씀의 세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시대니까 오늘 우리처럼 기록된 노고수의 말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책이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이들이 답답하죠 하나님이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어떤 일을 지시하고 가르치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종 모세는 그런 수준으로 내가 만나는 관계가 아니다 내종 모세는 직접 내가 주고받고 하는 대화의 상대다 대화의 상대에 얼마나 부러운 관계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의 1상 3장은 참 슬프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하는 장면이에요 3장 1절에 보면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보는데요 오늘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3의 1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와를 섬길 때에는 여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은 뭐예요? 책이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닫아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패혁하고 완악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슬픈 일입니다 이 시대의 개시가 끊어져 버린 세대는 고통의 시대예요 비극의 시대예요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단절해 버렸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조직이거든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도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어떠세요? 건강하십니까? 이들이 제사 안 지냈다고 생각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안 찾았다고 생각합니까? 이들이 여와의 이름을 안 불렀을까요? 오늘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립니까? 우리가 교회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적으로 통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막혀 있고 단절돼 있고 하나님 없이 왠지 우리가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허전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찬양에도 열정이 없고 예배에도 기름 부음이 없고 전도에도 능력이 없고 이렇다면 분명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뭔가 엇박자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4절 여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아 그랬는가 봐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의미도 되고 정결하고 이미 태중에서부터 들여진 자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들여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때 엘리의 제사장이 있었고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레이인들이 성전에서 수 없는 사람들이 주의 성전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대화자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어디 가면 아이 사무엘에게 부르셔서 개시를 주시고 이상을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아픔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라요 사람의 말이 필요 없어요 백만마디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가 우리를 힘있게 하고 새롭게 하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를 살려요 아멘입니까? 워치만이가 폐계력이 걸려서 옛날에는 폐계력이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중국의 1900년대 초에 워치만이가 보금사역을 할 때 20대에 이분이 폐병 말기가 돼가지고 곧 죽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그때 영국인 의사가 중국의 의술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영국인 의사가 진단을 하기를 마지막으로 진단하기를 3일을 못 넘긴다 워치만이는 그때 20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워치만이가 그때 당시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방 2층에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약 몇백미터 떨어진 어떤 방에서 워치만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악화됐냐면 와서 워치만이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까무러치고 있는 걸 보고는 가서 이제 기도를 그만하자 왜? 하나님이 데려가시나 보다 이 정도로 체념을 해버릴 정도로 워치만이가 상황이 나빠진 거예요 그때 워치만이도 체념을 해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죽을 걸 알고 자기의 생명이 다할 걸 알고 너무 상황이 힘들 걸 알고 영에 속한 사람 책을 썼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대에 영에 속한 사람을 썼어요 워치만이가 굉장한 분입니다 그분이 영적 개시가 죽을 줄 알고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이상과 개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분이 책으로 남긴 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도 체념하고 있는데 그때 그의 심령에 여와의 말씀이 일어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확 심장에 박힌 거예요 워치만이가 이 말씀을 듣고 눈을 떴어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워치만이가 온 몸에 땀을 비워듯이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마귀가 참수하더랍니다 옆에서 어리석은 자야 뭐하러 고생하고 죽으러 하느냐 편하게 천국으로 가거라 마귀가 그 순간에 그렇게 참수하더래요 옆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고 자리에서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두 번째 주의 말씀이 임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리라 침대에서 일어섰어요 세 번째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리라 그래서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왔는데 자기 평생에 그렇게 긴 계단은 처음 겪었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중간중간에 그 옆에 기둥을 잡고 기둥을 잡고 하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죠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몇백미터 거리를 몇 시간에 걸쳐서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을 때 베드로가 이 워치마니가 표현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다가 천사들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왔을 때 문을 두드렸을 때 로데가 나와가지고 여정 로데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면서 베드로의 천사뇨 그래요 베드로가 여기 올 수 없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죽든지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베드로 당신이 나왔냐 이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이다 베드로의 모습을 본뜬 천사가 오지 않고는 올 수 없다 그리고 깜짝 놀려요 워치마니가 표현하기를 그때 자기가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자기를 위해서 중복기도 하던 성로들이 문을 열었을 때 그 모습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깜짝 놀라 죽어야 할 사람이 걸어 나와 버린 거예요 거기서 워치마니는 자기에게 좀 전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서서 두 시간 동안 간증을 해요 자기에게 있었던 일 그 뒤로 워치마니는 눕지 않았어요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분을 살렸어요 그대로 3년쯤이 지난 어느 날 그 지역 신문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벼룩시장 같이 중고 물품을 파는 광고가 났어요 그 광고가 무슨 광고냐 약 3년여 전에 워치마니가 3일밖에 살 수 없다고 진단 내려진 의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게 되므로 그가 쓰고 있는 기구들이 필요가 없어서 싼 값에 판다고 광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승리하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폐병 말기 환자가 말씀으로 삽니까? 이게 인간의 논리로 되는 소리예요 이분은 1972년 중국에서 숨겨있어요 중국에서 중기공산화 됐을 때 대만에 나와있다가 그의 제자들과 동략제자들을 반대를 무릅쓰고 그는 중국에 들어가면 잡힐 걸 알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잡혀요 그리고 72년까지 감옥에서 억살이 하다가 숨겨합니다 그는 주의 말씀으로 소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면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강해집니다 인간의 낙심과 절망을 한순간에 통쾌하게 날려버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듣고 찾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첫째는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전부인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인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이건 절대 못 속여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상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했던 이유가 있다 바울은 모든 걸 포기했어요 빌리포사 3장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모세는 그의 팔십에 부른받아 자기의 남은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사모엘은 어릴 적에 그의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그의 전 생애를 성전에 드려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이 나의 전 생명인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새는 개를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내가 개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교우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도 개를 봐준다고 안고를 합시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그러면 개 키우는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개도 맡길 데가 없어서 마땅치 않은 데에 올 것 같아요 요새는 개 놀이방이 있다며요? 들어보셨어요? 개놀이방이 있대에 한번 개업 해볼 사람 있으면 좀 해보세요 그래서 개를 봐준대 봐주고 간식 먹이고 잠자는 시간 되면 또 재워주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예배당에 개를 가지고 왔는데 개를 이제 봐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날이 오지 않아 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고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배는 드려야겠고 개는 둘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문화가 정착이 되면 제가 볼 때 10년쯤 후면 이것이 정착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개를 봐줄 사람도 사역지원서에 개도우미 이렇게 해가지고 부장 이명옥 이렇게 해가지고 봐줄 날이 멀지 않아요 그런 날이 옵니다 멀지 않아 와요 곧 와요 차장 강수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날이 오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버렸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고 나갔어 왜 그런가 했더니 불안해서 개를 너무 그 시간 한 시간도 못 맡기는 거예요 그 개가 자기를 찾을까봐 설교 듣다가 나가버렸어요 개 불쌍해서 혼자 못 둔다고 그래가지고 개와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히 개판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은 온통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생각이 가 있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 예배할 때는 예배의 중심에 온전히 주님이 전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무슨 말씀이 들어옵니까 무슨 찬양을 합니까 무슨 붕예를 하는데 앞에 앉은 어떤 할머니가 그렇게 새롭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 설교가 은혜가 있기는 있나보다 저렇게 회개하고 통곡하네 예배 끝나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간증을 시켰어 할머니 왜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회개가 됐는지 은혜 좀 나누시죠 작년에 죽은 개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속이 상해지고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합니까 이건 절대 모속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주님의 음성은 내게 정확하고 강력하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두 번째는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히브리서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단결같으시되 그분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죄가 없다 그러니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프신 거예요 그분이 밥을 안 먹었을 때 굶주리신 거예요 그분이 배신당할 때 속상하셨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죄찍에 맞고 저주받으시고 외로우셨기 때문에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아픈 자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속상한 자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격이 있어요 왜? 그분께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예수님은 상처입은 치유자다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울어보셨기 때문에 우는 자의 친구가 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른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아셔요 예수님은 외로워 보셨어요 예수님은 아파 보셨어요 예수님은 근심해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당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해결자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사람은 떠납니다 부모도 버립니다 친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와 유사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닮은 게 아니고 우리의 이 성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에 따라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는 짐승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는 재성이 있죠 거기에 더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고 실패하고 범죄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셨다 그래서 누군가 말을 잘 듣고 누군가 이렇게 잘 따라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내게 귀하고 좋고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더 정이 가고 사랑이 간다는 거죠 우리가 듣기만 하고 순정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성을 들을 수 없어요 사도인전 2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각 성에서 성령께서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르쳐줬어요 뭘 가르쳐줬냐 네가 가는 곳마다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네가 가는 곳마다 동력자가 기다리고 있고 기회가 기다리고 있고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가는 곳마다 핍박과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줘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마치는 일을 하는 것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순종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어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람도 말하지 않아요 계속 말했는데 듣질 않아 나중에는 포기해버려 말하느니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 뭐하러 입 아프고 서로 관계가 상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를 순종하면 주님은 더 강하고 예민하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또 순종하겠죠 그러면 주님은 더 친밀하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순종하게 되고 이런 일이 점점 커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가까워지고 정확해지고 수시로 교제하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화살 기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화살 기도 빠르게 확 쏘잖아요 그래서 주님 내가 지금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1분 안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때 그 자리에 서서 화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가깝고 치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한 시간을 한다 그러면 솔직히 그 안에 우리 육적인 생각들과 오염된 생각들과 공상이 많이 온다고요 안 그러세요? 나만 그런가? 기도 한 시간을 한다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무슨 다른 생각하고 성경 읽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도 이렇게 하자마자 보면 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도에 훈련이 됩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했어요 밤새껏 기도하니까 새벽녘에 주님의 보호자의 자의의 기도가 도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1년, 2년, 3년, 4년 쌓이니까 산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는 엎드려서 주여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강력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주의 음성을 들은다고 오늘 한 번 설교 듣고 뭐 그런다고 해서 대본에 들어집니까 제가 고백 하나 할까요? 제가 금요일마다 지금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내 삶에 적용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제가 사실 많이 실패했어요 지난주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잠깐 묵상을 하면 주님이 단어도 주시고 내 안에 어떤 마음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는 더불이 백지야 백지, 더 범부림을 쳤는데도 더 백지야 답답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질 않아요 어떻게 된 걸까? 왜 그럴까? 주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좀 나태한 것 같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해서 그런가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주님과 가깝습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주님과 가깝습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주님과 가깝습니까? 교회 밤낮으로 쫓아다닌다고 주님과 가깝습니까? 엘리 제사장, 제사장이요 나이가 먹었지만 주의 성전에 있지만 엘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강력히 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예배보다 중요해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요 순종할 때 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그런데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어쩌라고 안 되는 거죠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들어보시죠 코바디스라는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코바디스라는 말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틴어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이 나오게 됐냐면 베드로가 이건 성경에 없는 소설이에요 소설 픽션인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로마로 가려다가 로마가 핍박이 심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길이 삼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가면 로마고 이쪽으로 가면 로마가 아니에요 가다가 베드로가 두려워서 잠시 피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로마를 피해서 다른 길로 갑니다 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세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식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뒤로 돌아서서 베드로가 주님께 던진 말이 이 말이었어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버린 로마로 간다 그리고 주님이 가세요 이 베드로가 크게 울림을 받아요 그리고는 지팡이를 팍 꽂습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는 다시 돌아서서 로마로 가요 죽으러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어요 이게 코바디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가 꽂아놓은 지팡이에서 새순이 돋아요 영화니까 또 이제 졸다 일어난 분들은 목사님이 그러는데 성경에 코바디스 어디 있는데 있어 어쨌든 있어 목사님이 거짓말하겠냐 영화라는 말은 다 빼먹어버리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베드로가 로마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주님이 더 강력한 은혜를 주시고 더 말씀하시고 더 대면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영적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흔히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은 대상이 있어야 생겨나는 거예요 혼자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거룩은 홀로 있을 때도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사실은 거룩입니다 사랑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성품이고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에도 갖고 계신 성품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룩을 요구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5,6,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이 산상수훈의 한마디는 뭐예요?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사람이 개와 대화할 수 없잖아요 눈치는 챌 수 있지만 저놈이 왜 그러는지 그러나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못난 사람도 사람은 사람끼리 통합니다 그러나 짐승은 인간과 통할 수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인류 역사 이 만세 중에 오직 인간만을 대화의 파트너로 삼았어요 성경에 발람의 당락이 외에 짐승이 말했다는 장면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극적으로 쓰시는 것 뿐이고 하나님이 짐승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짐승을 통해서 게시했다는 장면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호흡하시고 함께 하시죠 오직 인간만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통하려면 여러분이 세 살난 아이하고 대화할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서로 수준이 맞아야 대화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해야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지사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상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더러워서 그분의 임제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청결한 심령을 갖게 될 때 주님의 음성은 또렷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은 더 확연하게 말씀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을 갖지 맙시다 그건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물질과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걸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인 거룩에 이르기를 힘쓰십시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할 겁니다 조금 어리석어도 괜찮아요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청결한 심령이 복이 있습니다 청결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꾀를 부리고 잔인하고 능수능란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절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가 씁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청결한 사람이고 한결같은 사람이고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어리석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주님을 향하여 한결같이 달려가는 바위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친밀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